자막제공자 으응 으응 하면 내가 먹을게 예아 으아아아아악 헤에에 으의 아야만 인바이트 아악! 일단 선빵치고 주먹 왜이렇게 약해진 것 같지? 주먹 이렇게 약해져요? 놀았는데? 야! 잡을 수 있었겠는데? 잡을 수 있었겠는데? 호들 속ética 워어어어! 디귿짜로 개많이 와! 살려줘 디귿짜로 한파티 와 디귿짜로 한파티 왔어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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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음 비롬이나 눈쟁이네 일본 위에도 있다 일본 옥상위 한 명 보여요 뚜껑 날려드림 맥크리로 뚝배기 날려드리겠습니다 와우! 연구소! 어 일본 옥상에서 내려간다 내려갔어요 오 죽었어요 어 한 명 더 있어요 그 계단 있는데 우리 앞에 공장에도 있어요 어 아직 옥상에? 으아! 으아! 오 한 번 옥상은 컷 아 AK라서 못 잡았다 기절 아 개많아 연구소 안에 하나 남았어 내 뒤에! 내 뒤에! 245 안 돼! 달리고 있어요 살 수 있어요? 네 살 수 있는데 살려줄게 나도 붙음 어디? 어디 쪽? 저기 뒤에 왕뚜껑 오케이 오케이 왕뚜껑이 방 나오는데 어떡하지? 쟤 3번 옥상이 브리핑 해준다 그럼 난 3번 옥상 잡으러 가겠습니다 왕뚜껑 슬롯 날린다고요? 아 뭐야 이것만 먹고 내려갈게 최고다 우리팀 엠포 있어요 3번 옥상 엠포 엠포 바로 앞에 올라가면 저거 오오 왔다 왔다 이스트 이스트 개많이 붙음 2방향? 2방향 여기 건물에 개많이 붙었어요 어디 쏜거야 그 엠 M16 그 레이더 쪽에서 쐈음 레이더? 공장에 있는 쪽에서 쏘던데 아 뭐야 뒤에도 저기 뒤에 있다 나 이거 맞으면 죽어 이 앞에 많아요 더 있어요 P템이 없어 이 거지야 얘도 왜 P템 있는 분 에 뭐야 있으면 좋지 인생 내가 줄게 일루오리 나 못가 글루 한 대 맞으면 가 내가 가 개기절 터키기절 풀 안에 있었어요 아 왜 안죽어 좀 뒤져 철탑 쪽에서 카우팔 쏘던데 템이 안나오냐 철탑 꼭대기 있다 카우팔 우리구나 철탑 내려온다 왼쪽으로 철탑 왼쪽으로 철탑 꽉 돌아갔어요 어 왼쪽 내려온다 왼쪽 계단 내려오고있어요 어 다시 올라간다 다시 내려온다 왼쪽 계단 중간 중간 거기다 내려왔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왼쪽 밖으로 찐다 밖으로 찐다 확인 떡백하고 팔인가보네 왕뚜껑 하나 철탑 위에 사운드 들린거 같은데 3쪽 하나있고 나머지는 공장 아직도 싸운다 왕뚜껑 근처에서 싸우는거야 왕뚜껑 왼쪽 모서리 반대편에 있네 왕뚜껑 반대편 한 명 힐 둘 다 힐 와 나이스 와 나이스 와 350 고급 아시는분 치킨 3번 먹여드렸더니 진짜 치킨 3마리 사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인간파빅님 3만원 3만원 우원 감사합니다 아우 햄버거 만원짜리 시켰는데 2만원 남게 드셨잖아 감사합니다 소중한 제 배송 아니 먹는거 좀 더 시켜야겠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은 적이 올거 같으니까 다수 잠시 준비하겠습니다 말하네 다수 말하네 왕쪽에 300 300마양 그냥 보급 밑에 보급 M24 M24 7 배율 있어요? 4배율 있음 여기 아 오케이 4배율은 제가 챙김 어 잠깐만 왔다 왔다 햄버거 갔다고 3명 4명 햄버거 올라간다 햄버거 햄버거 올라간다 햄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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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간다 햄버거 1층에서 1층에서 쿨했어 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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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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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뛰인다 도로 아 여기 안맞아? 오 1명 기절 오 나이스 3명 1명 3명 수영하던 얘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앞에 쇼핑에 차박혀있거든요 주유소에 1명 아니 주유소에 2명 3명 아 주유소 뒤에 코어 아 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아 한 대만 더 아 어 다리로 걸러놀 아 아니구나 그 다리 그 뭐야 뒤에서 뒤에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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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팀 한 팀 돌았다 하나 기절 하나 기절 한 명 더 기절 한 명 남아 한 명 보인다 따개비 쪽 따개비 쪽 아 아 8인스도 그러지 아 다리가 우리 차 훔쳤다 파란색 사시야 아 연다님 저랑 같이 아 연다님이래 자 보자 오른쪽으로 도는데 자기장 라인 끼고 도는데 다 잡아 저기 305 떡 카리 쏘는데 아 나 살려줘 나 살려줘 하나 기절 하나 더 있어 안 돼 우리 자리 좋은데 8인 스쿼드 맞으? 분명히 8인 스쿼드 했는데 110 110 저기 아니야 내가 나 풀 어 저기 있다 여기 많아요 좀 뒤져 뒤에서 쏘는 거는 뭐 어떻게 했냐 251명 죽임 251명 죽임 근데 얘네 와야되거든요 응 전부 다 와야돼 그리고 물에도 하나 있어요 물에도 있어요 아직 물에 하나 죽었어요 여기 마지막에 아까 삼뚜기 쏟아봤어 삼뚜기 오케이 오케이 하나 기절 아 아파 저거 쟤들 거슬리죠 지금 제가 제가 어그로 끌으러 감 근데 거기 말고 한바디 더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jat 핅 닦아야겠다 그 저.. 저 폐차 딜 있어요 저 나무 한 명 남은 듯? 트럭 딕 세대 나무 세대 기절했는데 확 컷 어디에 한 명 더 기절? 8인 스쿼드 맞는 듯? 맞죠 맞음 에드빈 실력이 좀 들리가 없어 되게 난잡하게 나뉘버리고 저 왼쪽으로 돌게요 블루님 다 죽은건가? 나만 죽었네 버스 뒤에 왜 기어다니냐? 버스 뒤에 기절시켜놓음 한 명 라스트 두 명인가 그러면? 나이스 8코드 맞네 8코드 맞네 8코드인데 왜 이렇게 3명 4명처럼 애들 다니냐? 그니깐 너무 헷갈려 너무 헷갈려 와 나 이거 딜량 몇이야? 나 명정보상 277인데? 네? 아.. 명정보상 277인데? 나 헷갈린다 금방판에 아까 그 주유소 파티도 4명 다니고 그래가지고 우리 잡는 애들도 4명이서 다 그냥 죽고 우리 잡는 애들도 4명이서 다 그냥 죽고 온 싸게 원하는 사람 나